인간의 육체는 마음에 이하여 좌우가 되고 있다. 마음만 보고 듣고 걷고 섞고 굽어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무사하고 거만해지고 설득되어지고 증오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사색하고 방송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제일 강한 인간은 자신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다. 오늘의 교훈 전혀 육체보다는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봐봐요.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기뻐하기 싫은데 막 슬프게 돼요. 자기가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으면 그러면 슬퍼하고 싫은데 슬퍼요. 인간이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게 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다. 저 잠깐만 저도 하나 있어요.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왜 육체보다는 마음이 더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좋아야 육체의 행동도 좋아지고 마음이 살짝 이렇게 나쁘게 되면 육체의 그 행동도 나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육체가 약해도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즐겁고 육체가 아무리 쎄도 마음이 슬픈 사람은 슬퍼. 뭐가 중요할까? 마음이 행복한 마음 행복한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 행동으로 뭘 하기보다 사랑하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